전작에 나와있는 고정현이 제가 우여국절 발에 지도나고 힘도 빠지고 우여국절 말았지만 모두 도와주셔서 재밌게 잘 안도희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안도희가 자기 버디를 버렸어 사랑해 다같이 무사히 양다치고 잘 마무리해서 다음에도 다시 왔으면 우리가 하면 남이가 해주세요 우리가 보름정도 있었는데 보름이 있었어 보름 여기 보름에 있기 쉽지 않은거 같아요 먼저 앞팀하고 뒷팀 다 해봤는데 그래도 뒷팀이나? 뒷팀이 수영장 훈련도 하고 훨씬 잘해서 마피아도 비밀이지만 뒷팀이 수영장 훈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즐길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 대해 다시 여기가 아니어서 다른 데로 피나와나 뭐 와라보아라 물이 많으니까 다시 이 멤버 그대로 다시 한 번 가다는 의미에서 식상하지만 제가 이 멤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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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로 로 로 그린 로 로 오케오케 에잇 원래 물을 진짜 많이 구워했는데 성남 수영장에서부터 여기 바다 한 20미터까지 여기 안 왔더라면 평생 높여봤고 기회가 든다면 다시 한번 와더라면 똑같은 인원으로 다시 한번 재밌게 얘기다 오케이 건배사 그게 건배사야? 제가 개그하면 다이버스로 제가 개그 다이버스 합니다 파이팅 개그 다이버스 네 스쿠거 다이빙 하는게 재미로만 오는 줄 알았는데 배우는 것도 많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이버스로 보면 선배님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훈련 각자 오셨으니까 학군하고 파이팅으로 학군하고 파이팅으로 이제 처음하는 1학년 선배님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수영장 가서 훈련도 하고 이렇게 여기 와서 다시 안전하고 재밌게 선생님이랑 같이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었습니다 네 어 건배사는 아 어떻게 놀라야되지 이제 뭐 군사학과 사람들 성공 기원하고 발전 기원한다 해서 성기 발교를 하겠습니다 하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제가 선창으로 성기향한 흙창으로 발교를 하겠습니다 성공 기원 발진 기원 흥쌍하지마요 성기 오케이 아 처음에 좀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물이란 데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많이 무서웠습니다 생각보다 역시 무섭더라구요 물은 무서운 곳입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약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강사님과 좋은 애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가서 정말 꿋꿋한 시간 보냈던 것 같고 정말 좋은 추억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사범비치지 않습니다 트로트 다수 제가 왜 찾았냐면 박현빈 노래 중에 샤방샤방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박현빈하면 사방사방으로 해주십시오 박현빈 사방사방 박현빈 우리같이 그려낸 사진이랑 캐럿 여러분과 함께 그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쟤 나이 한 번 보고 아저씨 같아 선창으로 잠시만요 선창으로 다음에도 하면 선창으로 또 보자 춤추겠습니다 다음에도 그의 확실한 선창으로 모두 잘 이번에는 색이 ence 실례 선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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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좋시다 치킨 치킨 고양이 인천이야? 치킨에 닭갈비 찬들어 숯불 닭갈비 나 숯불시킨 닭갈비가 치킨이니까 참고 내가 먹으러 가질거야 와아아아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사진 다 올려? 어 대놓고 봐 두 번 찍었죠? 신대요금 다래마? 아 이거 이거 사진 이거 있잖아 이렇게 넘기는 거 재훈은 열정을 가지고 수영장의 1nt우나 Mih cách away 2박 3일長 chickens 3번 짓 아 처녀까지 으어어 這個 아 Perez 축하 이왕 일단 사진은 여기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금사과의 최고 논쟁 무슨 년이 하시는 거죠? 아아~~ 너무 고마워요, 큰일. 파육기! 어.. 그렇지. 파육기 이런 단어. 확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젯선 마지막에 동기 전 중고 다른 두 번째에서 굉장히 추상하니까, 딸들한테 잘하는데, 탁한 자체가 진짜 안 눕고 개봐야 개봐 엉덩이를 마치 엉덩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엉덩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태권남자의 사랑을 복수하기 위한 우리 상혜지씨의 언젠틀을 축하드립니다 됐습니다 레스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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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르? 어디 뭐가 가까이 아 레스쿠나 아주 좋아 레스쿠나에서 미디어시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사람은 13타이버빌보리 축하춤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됐습니다 다이버또 다이버또 다시 다시 한번 돌고 가자 이사람아 티아도 밀려면 점령 할 수 있어 이 놈이 잘 할 수 있어 원래 지도부가 이선다고 물어보는다 개월 속에 혼동하는 얘기 지금 그거 다 찍히고 있어 동영상으로 3,000몬 4,000몬 여러분 열심히 잘 키워 flights 5,000몬 아이샤 저 짜증이 사진 1로 갔어 야 사진 1로 여기 1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